아 다시 여행하려면 몇 번 찾아야 되는데? 아 기억이 1도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게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몰라? 아 답답하다 정국아 아 하루가 아파 저는 항상 이렇게 캐리어에다가 고이 우우우 왓? 인정 입순지가 오래돼가지고 거미줄 밖에 없네 아휴 빨리 닫고 찾자 빨리 찾자 찾자 대퓨 무먼스 웨이터 어? 찾았다 와 진짜? 등잔 밑이 있었어 여기? 드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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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네 찾았다 와 찾았어 절묘했네 색깔이 여행객 쓰다가 와 보호색 와 못 찾을 뻔했네 진짜 예스 근데 지민은 여권 찾았는데 왜 그래? 만료 됐어 아이고 잘 됐네 뭐가 잘 됐어 이게 아 좋은 거에요 좋은 거 이번에는 사진 좀 제대로 멋지게 한번 찍어보자 제 사진이 뭐 어때서요 야 어떤 이야기 엄청 웃기게 나온 거 알죠 이거? 이 집안 와 대박이다 야 가져와 인마 내 재 베베베베 하하하 이 녀석들 면세점 갈 때는 여권 잊지 않으셨죠? 한글자막 by 한효정